자 다음은 KB 손해보험이에요 KB 손해보험 네 번째 회사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언제나 가장 좋은 KB KB 2대 주요 특정 순환계 그 전에 있었죠 거기다가 I49 부정매 그리고 심장질환 1,2 심장질환 수수비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운전자 B 탑승중 비용 급발진 변호사 업계 유일하게 500만원 이게 DB 손해보험에서 나왔는데 베타적 사용까지 끝난 것 같아요 자 KB 손해보험이에요 급발진 영업전략 급발진 어 좋네요 저도 썸네일 한번 올려야죠 급발진 보호망이 제한하는 플랜 나쁘지 않아요 급발진 어 좋습니다 자 가장 저렴 2대 질환 치료비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신특정 순환계 5억 5천까지 업계 최대 2대 주요 정액형 업계 보험료 최저 그리고 금텐텐이죠 어린이보험 그래서 어린이보험도 특정 순환계와 함께 I49 2천만원 업계 최대 금액 2대 진단비도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더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업계 최초 운전자 급발진 사고에요 그래서 B 탑승중 비용 보장 탑재가 되었구요 급발진 변호사 비용 그리고 어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까지 모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그때 급발진으로 사망 많이 됐잖아요 급발진 역시 보호망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자 KB만 가능하구요 가장 저렴한 2대 주요 주로비 1등 네 메르치가 섭하겠네요 I49 2천만원 금쪽과팀 5텐텐 급발진 사고 병원사 선임비용까지 모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신특정순환 금요치료금 네 그거 지금 메르치랑 KB랑 많이 싸우고 있죠 체제범료가 만원이다 보니까 메르치보다는 좀 더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빠바바밤 11월 11일 날 빼빼로 되어있는 날 승구화재가 훨씬 더 저렴하게 나올 예정이다 그러니까 11월 11일까지 일단은 스톱 기다려 보셔라 나중에 철회하고 다시 귀찮게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2대 주요치료비 정액형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끝장 2대에요 그래서 10월 23일 2대 치료비가 출시가 되었죠 네 맞습니다 최대 7억 5천까지 정액형 이어 순환계 5억 5천 업계 최대 보장이에요 신특정순환계 급여치료금 그래서 가장 저렴하고 2대 주요치료비까지 나왔다는 거 보장범위 심장질환 신특정순환계까지 그리고 모든 병원에서 보장이 되고요 의원급부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요한병원 재활병원까지 여기 보시면 치료비 치료 범위 급여 모든 치료비 주요치료비 수술 혈정용의 종합병원 중환자실까지 체제어보험료도 만원으로 가입이 되고요 최대 보장도 7억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2대의 질환 순환계 질환이에요 가장 저렴한 거 이게 메리치랑 공략하는 거죠 네 메리치랑 그래서 메리치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그래서 KB 네 메리치에 비해서 5억 5천 네 그래서 1억 5천 한도가 더 올라갔고 보험료도 저렴해졌다 그래서 보장기간 10년 똑같고 보장금액 5천인데 메리치는 3천 요한병원도 10년 10년 똑같다 서로 싸우면 좋죠 고객분들 싸우면 서로 우리가 원하는 거 가입하면 되니까 저렴하게 자 2대의 주요치로 비 정액형 가장 저렴한 거 아세요 19,900원 메리치는 6만 천원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심장 그래서 KB같은 경우는 IE공서부터 2호까지 모두 다 17개 그 다음에 허율성은 메리치는 6개만 보장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 보면 19,900원 타산은 거의 4,5만원대 정액형 정액형 차이가 솔직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보험료에 대해서 그래서 KB가 많이 잘 팔리고 있다 가장 넓은 범위에요 급여 보장 연간 5천만원 총 5억까지 요한병원은 거의 500만원 심연간 5천만원 가장 좋은 심장 보장도 심장수습이 천만원까지 그래서 시인특정순환계 시인특정순환 급여치료금 그 다음에 요한병원과 요한병원 제외 이런 식으로 요한병원 제외는 5천만원 10년간 5억이죠 5억까지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병원은 10년간 500이 그러니까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내열관수습이 심장질환수습이 이런 것도 매우 저렴하게 진행할 수가 있다 3호에도 요한병원 10년간 최대 5천만원이죠 500만원 5천만원 이렇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특정순환진단비 10만원 신특정요한병원 제외가 5천만원 10번 5억 그 다음에 신특정순환계 요한병원도 500이 5천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80세의 남자 단돈 2만원에 가입이 되구요 타사같은 경우는 5년간 1억 2천 5백만원 그리고 멜츠는 10년간 5억 5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매우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 자 여자같은 경우도 5년간 1억 2천 5백보다 10년간 5억 5천이 더 났구요 보험료는 거의 한 2-3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KB 종합암주요치료비 보장 1억 5천이에요 KB는 15억 1억 5천이 10년간 15억까지 하지만 타사는 10억까지 10억까지만 있다는 거 종합병원암주요치료비 약간을 보시면 KB는 연간 9천만에서 1억 미만시에는 9천만원이에요 1억 이상은 1억 5천만원 나오죠 타사는 1억 5천만 1억 5천 1억에서 1억 천 미만이면 1억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암주요치료비가 1억 이상 나오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여러가지 이왕이면 그래도 같은 보험료면 같은 보험료 대비 한도가 높으면 좀 더 좋을 수는 있겠죠 급여 본인 부담금도 KB만 보장을 해줍니다 타사 급여 비급여 다 같이 해줍니다 이거 잘못 나온 거예요 급이 따른 KB 신종합치료비 약간으로 알아보는 그래서 급여 보상 미보상 약관 공부 이렇게 합시다 뭐냐면 치료 범위가 우리 암통합치료비가 급여와 비급여가 있는데요 우리가 암주요치료비 암수수비 항암방사선 항암 약물치료 호스피스 그 외에 검사비 입원비 호르몬치료까지 여기는 KB와 흥국은 해줘요 솔직히 KB보다 흥국이 낫죠 본류가 좀 더 저렴하니까 그리고 제외가 비급여 입원 비급여 호르몬치료까지 진료비 세분해역서로 복습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항암 약방수죠 암수수 항암방사선 호스피스까지 그 외에 급여 본인보상금도 타사는 면책이에요 하지만 KB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보험상품은 어디거 보는거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KB KB거에요 KB거 딴 데 보시다가 다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집중하세요 집중 자 감액 없고 면책 없는 385 385 바로 보장 종합암주치유비 플랜 KB는 4만 2천원 타사는 5만 6천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단독가입은 단돈 감액 없고 면책 없고 종합병원 암주치료비 예 그 가입금액은 1억 5천만원까지 40세나 50세 기준도 거의 만원대 거의 2만원 미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대세 어른이는 판매 급상승 중이에요 그래서 금텐텐 두달 연속 장난 아닙니다 매출이 매출이 금텐텐이 출시 전에 어린이 매출이 계속 올라가서 지금 275%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출이 어린이 금텐텐이 올라가고 있다 자 가입연령 5세부터 40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납입면제도 무예지 12대 납입면제 100세 11대 납입면제 2대와 5천만원 내열간 허율성 진단비 5천만원 I-49 진단비가 초 5백만원 표적과 비급여치로도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시장에서 인정한 I-49 어? 그러면은 KB도 2천만원 좋네요 어? 11월달에는 부정맥이 장난아닌데요 KB 2천만원 DB도 얼마였죠? DB가 초 500인가요? 초 500 훈국이 얼마였죠? 훈국이 2천 어? 그러면 얼마야 이거? 예? 장난아닌데요 신특정진단비 500과 기타 부정맥 1,500만원 2대 주요치료비 7억 5천만원까지 신특정순환계 5억과 신특정순환계 급여 예 5천만원 그리고 지금 2대 주요치료비 2억까지 그래서 7억 5천만원까지 이 모두가 보험료가 2만원 3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어? 자 펫들이 원하는 보험 베타조 사용권이에요 네 그래서 세상에 우리 금쪽이들 KB로 달려봅시다 가입 나이 2개월부터 10세까지 가입이 되고 타사도 뭐 비슷하게 되구요 최대 보장 비율은 90% 90%는 다 되는데 최대 1일은 30만원 타사도 30만원 이건 큰 멜트가 없고 최대 수술도 250만원 비슷합니다 최대 연가 한도가 2천만원 그래서 DB와 큰 차이는 없네요 네 KB와 DB 지금까지 다 똑같습니다 자기부담금 똑같구요 치과 똑같아요 MRICT 되구요 여기가 틀리네요 백내장 농내장 이 부분들이 신설이 되었는데 타산은 안된다는거 특정 약물치료는 똑같이 되는데 특정 재활치료비는 KB만 되고 타산은 안된다는거 반려동물 장례식 비용도 다 되구요 장례식장 비용 비용도 KB는 되지만 타산은 안된다는거 배상책임은 똑같이 다 되고 위탁비용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1월달 KB 운전자보험도요 차별화된 보장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비탑승중 사고보장 비탈길 이거 그전에 DB손해보험 한번 얘기한적 있죠 비탈길에 주차한 내 차가 쓰르르 미끄러져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내 차 중립을 했는데 벽돌같은건 좀 해놓긴 하잖아요 모든 보장 KB는 운전중 비탑승중에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구요 급발증 분쟁병호사 선임신설이 되었어요 점점 늘어나는 급발지 의심사고들 KB에서는 급발지인 분쟁병호사 비용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실제 부담한 병호사 선임비용 차수금의 80%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심급별 병호사 선임비용 신설이 되었고 보험료 또한 50%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급발진 이런 일이 나에게도 있다 아 네 급발진 병호사 선임비용 국내 최초로 500만원 아까 DB손해보험도 있었죠 가부치 가부상이 새로 생겼죠 최대 5명까지 5명까지 하지만 17세 미만 자녀만 된다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자부상 가부상 이런 것도 출시가 되었다는 거 그거와 KB꺼 급발진 이렇게 같이 콜라보로 하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급발진 사고로 대부분 민사소송 기존 병호사 선임비용은 민사소송이 면책이었어요 두 번째 대한민국 운전자 중에 KB 손해본만 가입이 가능한 보장 세 번째는 나의 잘못이 없는 급발진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도 소송까지 가야 되고 소송 결과는 주어치 않아요 패소시 환입이 없습니다 결론은 비탑승준 비용보장 급발진 병호사 선임비용을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judged 화avait 극 교육 눈창 pid broccoli 총 눈창 지금은 pesos 눈창 목 apocalypse visitor osoby